엑사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봄에 우리 캐럿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저희 13명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영화 세븐틴 파워블럽 더부비가 전세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지난 콘서트의 기억들과 세븐틴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담았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특별관인 스크린X, 4DX, 4DX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정보들은 앞으로 세븐틴 스크린X 채널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